유후 나는 간다 취조하듯이 묻지 말아요 끝났으니까 가야죠 밥 먹으러 저녁 먹으러 뭐 드시러 가세요? 따라올거에요 설마? 모르겠는데 하하하하 가시죠 저녁 먹으러 수고 많으셨습니다 뿅 이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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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단장인 분들하고 싶어 고기고기 있다 고기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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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택 사단장인 운동 존나가 있다 그걸 더 고생하게 하자 고기고기 이거 이해 됐다 고기는 하얀 고기는 다 고긴 고기는 주먹밥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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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먼저 밥부터 먹고 준비하자 나는 밥부터 먹을 거야 나는 밥부터 먹을 거야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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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먹어야지 좋아 아, 배부릅니다 평소에도 도시락을 좀 자주 드세요? 저 안 먹죠 일할 때는 근데 도시락을 많이 먹죠 빨리 먹고 빨리 준비해야 될 때가 많으니까 식사하시죠 식사하시죠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시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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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촬영 끝나면 어떤 계획이 있어요? 뭐 항상 특별한 계획 같은 건 없어요 뭘 먹을까를 생각하는 먹는 게 가장 큰 재미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의 영화는 비교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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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, 오, 오 오, 오 오,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